여러분 안녕하세요. 풍수에서는 행운을 선물을 하는 하늘의 그 왕관으로 이 무지개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. 행운의 징조로 받아들이는 자연의 가장 아름다운 현상의 하나인 이 무지개를 또 여러분들은 사시면서 얼마나 또 많이 보고 살아오셨나요? 우리가 그 하루에 한 3번 정도 이렇게 무지개 그림이나 또 사진을 보게 되면 금전이 풍요로워진다고 합니다. 동시에 또 하는 일이 잘 풀리게 되고요. 우리가 그 바쁘더라도 시간을 내서 하루에 그 3번 정도 꼭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꼭 그 하늘의 무지개를 봐야만 또 행운이 오는 것은 아니죠. 여러분이 그 컴퓨터라든지 또 휴대폰에서 아니면 그 지갑에서 아니면 수첩에서 어떤 형태의 그런 무지개 그림이나 또 사진을 봐도 같은 효과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. 고대로부터 그 현대 이르기까지 동양이나 서양 모두 이 무지개는 아주 강력한 그런 행운의 상징이었는데요. 무지개와 관련을 해서 그래서 또 많은 전설이 전해지기도 합니다.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다리 또 죽은 자의 영혼이 사후세계로 가는 길로 또 생각을 했고요. 죽은 동물의 그 영혼에 대한 그 무지개와 관련된 그런 이야기도 아주 많습니다. 그래서 그 애완동물이 죽으면 그들이 그 무지개 다리를 건너서 그곳에서 다시 그 젊어지고 또 건강해지고 또 다시는 그 헤어지지 않을 그 주인과의 만남을 그곳에서 기다린다고 하죠. 무지개가 끝나는 그 끝은 그 보물이 묻히는 곳이라고 또 여겼고요. 무지개 같은 것을 보았을 때 우리는 또 소원을 빌 필요가 있고요. 무지개를 보면서 또 소원을 빌게 된다면 또 그 소원이 또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. 어떤 의미에서 이 무지개는 우리가 그 미래에 만나게 될 행운 그리고 보물을 의미하는 거죠. 결혼식 날 그 무지개를 보는 것은 그 평생 또 행복으로 생각도 했습니다. 그래서 지금도 결혼식에서 그 신랑 신부는 공으로 만든 그런 인공 무지개를 통과하기도 하는데요.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그 집안에 계실 때 창 밖에서 또 우연히 실제로 그 무지개를 뜬 것을 보았다면 그때는 여러분께서 그 쇠 제품이 아닌 그 사기 그릇에 그 물을 적당히 담아서 무지개가 그 보이는 곳에 좀 잠시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. 이때 그 무지개의 기운이 담긴 이 물로 얼굴과 또 손을 문질러 준다면 세포가 젊어지고 또 아름다움이 그 수년 동안 그 매력적으로 또 유지된다고 하니까요. 꼭 이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. 우리가 그 휴대폰이나 또 컴퓨터에 무지개 사진 올려놓고 하루에 한 3번 정도 꼭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렇게 됐을 때 그 소원을 앞당겨주는 그런 신비한 효과를 준다고 하니까요. 영상을 들어주신 구독자님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편안한 시간 되십시오. 저희는 다음에 더 알찬 내용으로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. 대단히 감사합니다.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.